소환을 말해봐 안녕하세요 이블린이에요 오늘은 걸그룹 의상으로 룩복을 해봤어요 먼저 해군 제복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공군 코스프레 의상을 입었어요 어떤 걸그룹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의상대로 그때야 착용하려고 노력했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해군 제복은 흰색 자켓과 흰색 쇼팬츠를 입었고요 흰색 모자와 하일로 코디했어요 아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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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룩북은 생활 룩북처럼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룩북인데요. 어떻게 보셨나요? 더 마음에 드시는 의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. 댓글로 알려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자요. 잘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